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오늘 생명양식은 열한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에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라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부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위시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꾸미더라 이에 에루살렘에 이르러 요하이 언약괴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재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 대부분은 오늘 본문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1절 말씀은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솔로몬이 애국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어 애국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본문에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사실만 언급하고 다른 말이 없지만 이 혼인은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을 명백히 금하셨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 민족과 통원할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역량으로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기에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신 것입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정략 결혼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와 평화를 추구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 길을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말년에 솔로몬이 올바른 믿음을 떠난 것은 그가 맞아들인 이방 아내들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데려가 두었다고 하는데 다윗성은 시온산성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성도님들이 많이 들으신 말씀일 겁니다 저는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유초등부 때 전도사님들을 통해 참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도사님들 설교의 결론은 대체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였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들이 매우 생생하게 말씀을 전하셔서 어릴 때 생각으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생시에 구한 걸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라는 말씀대로 이 내용은 솔로몬의 꿈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니까 에이 뭐야 꿈 얘기야 그렇게 말할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 뜻을 알려주신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 오늘날은 요셉이나 솔로몬 때처럼 꿈을 통해 게시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꿈에 게시받았다는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솔로몬이 꿈에서조차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요즘은 많이 안 부르는 듯 하지만 어릴 때 학교에서 매우 자주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는 노래 두 번째 마디에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나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꿈에도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도 바란다는 말이지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꿈에도 지혜를 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하고 태평한 시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열정과 간절함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열정을 쏟았듯이 우리도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꿈에서조차 지혜를 강구한 솔로몬처럼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힘쓰므로 하나님의 인정과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복을 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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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